돼지가 외국으로 가는 게 왜 황씨를 지키는 거야? 말도 안 돼. 그럼 말도 안 되지. 난 이미 결정했어. 안 돼. 누구 맘대로 가. 넌 내 자식이야. 채경아, 그러지 말고 외국에 갔다고 뻥치고 집으로 오면 안 되겠냐? 국민들에게 거짓말할 순 없어. 황씨를 위해서 신군을 위해서 이게 최선이야. 그러니까 허락해줘. 그러니까 결심한 거구나. 그렇지? 채경아. 나 아직은 이 나라의 황태잡이야. 황태잡이로서 내가 가져야 될 책임과 의무는 다 하고 싶어. 갑자기 돼지가 다른 사람 같아. 우리 공주 마냥 어린애인 줄 알았더니 어느새 어른이 다 되었네. 말려도 갈 거지? 응. 그러니까 잘했다고 해줘. 잘했다. 우리 공주 장하다. 우리 공주 장하다. 그래. 잘했다 채경아. 그래 돼지야. 너무너무 잘했어. 대신 나도 데려가라. 응? 아이고 정말. 아이고 정말. 응? 응? 응?